오늘 저는 여러분께 여자 대학교의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의 시청자의 90%는 남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대의 분위기를 상상하기 힘들 겁니다. 한 여성이 여대는 비정상적이지 않다 주장하며 여대의 정상인들 있는데 이상한 여자 때문에 걸러지는 게 싫다. 라는 글을 작성합니다. 군인 모두를 싸잡는 비유가 이상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비유에 집착하지 말고 여대의 정상인이 더 많다는 뉘앙스를 집중해서 봐주세요. 여대의 단위는 여성이 왕따를 당하고 있다라는 하소연을 합니다. 나 보면 살갑게 굴면서 오늘 왜 이리 예뻐라고 오바싸바 떠는 건 그대로인데 시험기간에 족보 이야기 꺼내면 자기들은 하나도 모르는 척 따돌리고 있다. 시험기간만 되면 족보로 파벌 나뉘는 거 다 알고 이렇게 기싸움할 줄 알았으면 여대 오는 게 아니었다. 라는 fm 여성의 발언이 있죠. 그리고 보통이라면 여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야 정상이지만 수많은 여성들은 여대에 대한 부정적 증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광주여대 간호가 다니다가 여대 미치겠어서 여대 아닌 공학 간호가로 편입했어. 나는 머리에 리본 묶고 다니는 거 좋아해서 머리에 노란 리본 묶었는데 감히 노란 리본을 머리에 묶었다고 1년 내내 왕따 당했음. 진짜 여대 학점 경쟁 심해 라는 질문에 여대에 비정상 프레임 씌워질까 봐 다들 쉬쉬하는데 여대 다녀본 여자는 공감할 거다. 나도 진심 공감하는 게 여저격 프레임 씌워질까 봐 여대에 대해 말 안 하는데 여대 온 거 후회해. 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들. 이 여자가 견제받고 왕따 당하는 이유는 입학 성적이 높고 장학금을 받아서 견제당하는 거다. 라는 사실이 믿겨지시나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고 그냥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장학금 받는다는 거 뭔지 알겠다 왜 왕따 당하는지. 나도 하방 지원해서 들어간 대학이라 성적 장학금 받았는데 그걸로 4년간 고생했어. 라는 이 증언글들이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편입으로 여대 들어왔는데 족보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지잡대 다니다 죽을 둥 살둥 공부해서 인서울 유명 여대 편입해서 다니는데 시험기간만 되면 왕따 당하고 배척 당해서 속상해 미치겠어. 내가 그토록 가고 싶던 대학이라 어디다가 여대 다녀서 힘들다는 말도 못하는 내가 철양하다. 라는 여시에 글도 보실 수 있으며 수많은 여대 다녔던 여성들이 여대 시험기간 견제가 진짜 심하다. 지에 이득될 때만 친한 척하는 거 인정한다. 편입생 차별하는 거 흔하고 대놓고 왕따는 아니어도 정보 교류를 일절 안 하지. 라는 여성들의 숨막히는 간증글이 보이십니까? 저런 분위기는 소수의 이상한 여자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다수의 여자들이 만드는 분위기입니다. 난 아무리 남자가 싫어도 다시 대학 고르라면 남녀공학 고른다 진심. 이라는 저 말을 보시면 fm들도 혀를 내두르는 게 바로 여대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는 소수의 미꾸라지가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고 여대를 나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다들 시험기간만 되면 하루종일 공부만 오지게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나 오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망했어 라는 기만작전을 펼쳐야 하는 게 기본인 문화를 아시나요? 앞에서 공부 잘하는 척 공부 많이 하는 척 했다간 견제 쿠살이 오지게 당하니까 여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조건 공부 못하는 척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런 문화는 소수가 만든 게 아니라 대다수의 여대생들이 만든 문화이죠. 여대 가서 환상 다 깨진 스타일인데 견제가 너무 심하다 기싸움기 빨린다 라는 이 말은 fm여성이 직접 작성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직접 판단해보시면 되겠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고3 여러분들은 부디 여대 혹은 여초과를 고르는 선택은 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러분이 몰랐던 여대의 기싸움 분위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